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거의 절박하지 않죠. 절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을 그냥 먹은 겁니다. 탱크도 동원할 필요 없고 군사 쿠데타를 동원할 필요 없고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먹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대다수는 전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부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문을 지켜야 될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 투항을 해버렸고 항복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절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그냥 목에 사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절박하지 않는 거죠. 그 당 여기 보시게 되면 레지나님 말씀처럼 그 어떤 걸린돌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질주하는 민주당은 그 희열과 짜릿함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것도 바리케이드가 없는 겁니다. 질주를 하는데 폭주를 하는데 대통령은 뭡니까 그냥 핫바지처럼 돼버린 거고 국힘당은 뭡니까 바보천치처럼 돼버린 거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는 거고 좀 깨어있는 몇 사람 정도 악각 소리를 지내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박주연 변호사의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은 대전일보에서 충렴도의회 도위원들이죠. 부정선거 예방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얼마 전에 대구 변협에 있는 그런 변호사 한 20여 명 정도가 이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또 11월 달에는 전국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교수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직 정치인들 도위원이죠. 도위원. 도위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 공직선거에서 보게 되면 대전 충남 충북이 조작이 참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을 좀 우습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지역이 바로 대전 충남 충북이죠. 아주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도의회 의원들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겁니다. qr코드 투표지 바코드로 교체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점검해서 수개표 확인 등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충남도 의회 의원들이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 예방을 위하여 사전투표 제도와 수개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충청남도 의원 전원 일동. 전원이네요. 아주 뜻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치룩 같은 그런 어둠이 짙게 주변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속 공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주연 변호사가 여러분들 아주 한 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 도의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한 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한 번 재정립을 한 번 해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 선거 사기 기획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연금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 씨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를 직접 담당했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근영 씨 그리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당대표 이해찬 씨나 사무총장이었던 윤호중 씨 그다음에 또 운동권 출신인 원내대표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 이런 사람이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일단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이 담당한 것이고 이 선거 사기 기획을 한 유력한 그런 곳은 민주당이겠죠. 항상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선관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선관위 전부는 아닐 것이고 선관위 아주 소수 세력들이 관여돼 가지고 덕표수를 이동하기 위한 이근영 씨 표현은 보정값 저의 표현은 조작값 그래서 낙선시키아들 후보의 덕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이 조작값 입력에 의한 덕표수 전산조작 이러니까 그래도 참 공병호 tv가 그동안 기여한 부분 다른 분들도 많이 기여했지만 전산조작에 의한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관위가 주도한 전산조작에 의한 2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4박 5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죠. 3단계. 그다음에 이제 개표일 당일날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공적기관인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범죄입니다. 그리고 7번의 지난 공직선거는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선관위가 주도해온 거죠. 선관위가 이 검정색 이 3단계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가운데 139개소 55%에서 이런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어떤 종류의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부터 일관되게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준석과 하태경 한기호 등이 굉장히 명렬하게 활동을 했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의 전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박주현 변호사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사자인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가 이렇게 전거보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를 젊은 판사가 거부해버린 거죠. 이렇게 전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름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발표한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지역선관위가 실물로 된 사전 당일투표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들어있던 것을 다 소각 내지 파시하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는 거죠.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한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재금표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무두기로 출연됐다. 6번 정도의 4.15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 부정선거의 전거물들이 다 축적이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나고 지역선관위 관리하에 있는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질질 끄면서 3년 넘게 끌다가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 김선수, 김상한, 안철상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선관위를 두둔하는 원고측 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엉터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 무효소송 기각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 결과가 2018년에는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구청장 25개 자리에서 24자리를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했고 그 24자리 가운데서 한 20석 이상이 뭐죠 호남 출신 인사로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인사라는 것은 처갓집도 호남이 되면 호남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는 다 조작을 했고 교육현장을 장악한 겁니다. 교육현장을 장악해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교육현장을 엉망칭창으로 만들어버리고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깰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혀 이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절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국민들의 눈을 엉뚱한 대로 이렇게 돌리고 언론들이 뭐죠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 쿠데타 선거 사기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굳이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뱀 아가리로 따지면 한 3분의 2 정도가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검표 소송이 뭐 예를 들면 3년 6개월이 넘어서도 다 기각시켜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지금 그냥 나라 전체를 다 그냥 말아먹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는 후보가 나서 가지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판사가 전거보전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달라. 그걸 이제 판사가 집권으로 뭐죠 전거보전 신청도 이제 기각을 시켜버릴 정도니까. 국민들이 전혀 여러분들 뭐죠.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뭐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박주연 변호사의 글을 보다 보니까 하단에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신 이병화 선생님께서 ROTC 애국동지의 김병태 명예회장의 호소문 ROTC 애국동지에는 10월 21일 화요일 11시 23시에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강장의 집회를 열고 대통령께 중앙선관위 및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선거조작 여론조장을 수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관한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애가 타 가지고 이런 집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이렇게 하지만 산급부정은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도 제도권 정치인들을 각성시키거나 움직이게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집회가 계속돼야 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역부족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정권이 박탈된 건 오래됐고 이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아주 도표를 여러분 잘 그렸네요. 아주 명확하게 정리 정도는.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참 보기 더물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조화를 시켜 가지고 김동주 교수께서 본인 한 26년 정도의 그런 연구의 그런 집정물로서 내놓은 좀 두꺼운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그런데 어제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 킹덤북스의 사장님께서 공합다는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니까 이 책을 읽고 참 이런 좋은 양서를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병호 tv를 통해서 책을 구입하게 됐는데 정보를 받고 그런데 참 책이 귀하고 좋은 책이라서 출판사 측에 감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주 양서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회부를 아주 그냥 배속까지 파헤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정말 전국민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선거를 지키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식들이 이름을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각성하고 행동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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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한국사